이제 아이들 중고등학교 중간고사 끝나고 죄책감 없이 편하게 나들이 다녀올 수 있는 시기가 되었잖아요.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니까 부지런히 마실 다녀야 합니다. 완전 공감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커피 한 잔 마시러 카페 갈 때도 조금 거리 있는 토종백숙 맛집 나들이 갈 때도 하나만 쓱 입으면 멋스럽고 캐주얼해 보이는 데님 원피스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떤 원피스를 보여드려야 될까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요. 데님 원피스 중에서도 민소매, 반팔, 긴팔, 롱 원피스, 미니 원피스 종류가 다양한데요. 소개해드릴 원피스는 활동에 제약이 있느냐, 나들이 가서 오리고기, 쌈밥 마음껏 먹어도 나의 실루엣을 망가뜨리지 않을 만한 허리 라인에 여유가 있느냐 기준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저의 체형은 어깨가 넓고 살집이 있으면서 승모근이 많이 발달해서 목과 어깨 라인이 볼록 솟아있고요. 정리되지 않은 뱃살로 앉으면 바지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서 위쪽 배 라인으로 이동시켜져야 하는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체형의 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실 만한 상품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데님 원피스 5종입니다. 요즘 계절과 정말 잘 어울리죠?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데님 원피스는 마인의 퍼프 슬리브 데님 플레어 드레스입니다. 이 원피스는 볼륨감이 있는 퍼프 소매에 아래로 갈수록 스커트가 넓어지는 디자인이고 넥 라인과 소매 끝부분을 보시면 셔링이 섬세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앞쪽 단추 부분은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되어 한층 정돈된 외관을 선보입니다. 뒤 지퍼가 골반 아래까지 있기 때문에 입고 벗으실 때 아주 편할 것 같고요. 가격은 67만 5천원이고 사이즈는 4,4,5,5,6,6까지 나오네요. 두 번째 데님 원피스는 시스템 브랜드의 플랫 포켓 벨티드 집업 데님 드레스입니다. 이 원피스는 지퍼가 앞부분에 있어서 간편하게 착용이 가능하고 전체적인 핏이 여유로워서 어디 걸리적거리는 부분 하나 없이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원단으로 벨트가 함께 구성되어 있어서 허리라인을 올려주고 싶을 때 밥 먹기 전 가장 날씬할 때 포인트로 해주고 백숙과 파전에 한잔하고 나의 배가 나의 배가 아닐 때 쓱 풀어서 가방에 넣어주면 아주 딱이에요. 가격은 54만 5천원이고 사이즈는 5,5,6까지 있습니다. 가슴 단면이 꽤 나오기 때문에 77사이즈 이상 분들도 착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세 번째 데님 원피스는 에지중지 상점의 빅사이즈 데님 원피스입니다. 이 원피스는 밑단으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플레어지는 실루엇으로 되어 있고 섬세하게 반짝이는 실버톤 버튼 디테일이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여유로운 실루엇으로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한데요. U 라인에 가까운 브이넥으로 디자인되어 답답해 보이지 않고 특히 저는 요즘 들어 더욱 얼굴 쪽으로 열이 확 쏠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화끈거리고 술 한잔 한 사람처럼 보일 때 그럴 때 라운드로 된 옷 입고 있으면 양손으로 잡아당겨서 후우우우우우 거리면서 열 내보내 줄 때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걱정되고 부담스러운데 이 원피스는 적당하게 브이넥으로 되어 있어서 걱정이 덜 할 것 같습니다. 숙여도 없긴 하지만 가슴 꼬리 보일까봐 신경 쓸 일 없고 실버 장식이 세로로 되어 있어서 시선이 위아래로 향하니까 더욱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은 47,800원이고 사이즈는 빅사이즈로 라지, 엑스라지, 투엑스라지 사이즈까지 있습니다 투엑스라지 사이즈 가슴둘레가 134cm나 되니까 아주 넉넉한 사이즈죠 지금 소개해드리는 상품들은 모두 고정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번거롭게 검색하지 마시고 링크 눌러서 편하게 구경하세요 네 번째 청 원피스는 마이네 언밸런스 햄 노치덱 데닌 드레스입니다 이 원피스의 포인트는 돌먼 슬리브 디자인인데 쉽게 말하면 가오리 소매, 가오리 소매 아시죠? 팔뚝살 가리는 데는 가오리 소매의 디자인만 한 것이 또 없습니다 넥라인을 자세히 보시면 라운드형인 듯 하다가 가운데가 살짝 브이넥으로 바뀌죠? 이런 디자인을 노치넥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차이나 카라 위 단추 하나 정도 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가격은 43만 5천원이고 사이즈는 4455,66 사이즈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 원피스는 SJSJ의 벨티드 데님 플레어 드레스입니다 이 원피스는 밑단으로 갈수록 풍성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는데요 허리라인이 밴딩으로 되어 있고 앞부분에 버튼 스트랩으로 허리 둘레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는 허리가 통짜라서 이 디자인 선택은 어렵겠지만 팔뚝과 허벅지는 좀 사이즈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허리가 잘록하신 분들이 선택하시면 단점은 보완되고 장점은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이 될 것 같아서 추천 원피스에 넣어봤습니다 오늘 추천 원피스 5종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퍼프 슬리브 데님 플레어 드레스 플랫포켓 벨티드 집업 데님 드레스 빅사이즈 데님 여성 원피스 언밸런스 햄 노치덱 데님 드레스 벨티드 데님 플레어 드레스 이렇게 5종이었습니다 둘째 아이와 편의점 나들이를 가다가 하늘을 봤는데요 어쩌면 저렇게 하늘이 파란 물건 풀어놓은 것 같을까 감탄을 하다가 떠나고 싶다 강한 욕구가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꾸민 듯 안 꾸민 듯 멋스럽게 가볍게 툭 입고 외출할 수 있는 데님 원피스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아이템 들고 찾아오겠습니다